닌자 어세신으로 다져진 액션 연기를 유감없이 선보이고 있죠. 정지훈씨의 화려한 액션 연기를 볼 수 있는 도망자 플랜 B가 여심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아시아 7개국에 수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도망자 플랜 B의 필리핀 촬영 현장을 공개합니다. 안지선 기자입니다. 월드스타 B가 도망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B와 위나영, 이정진, 반이의 행위 등 내려라 하는 스타들과 함께하는 도망자 플랜 B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명탐정, 기우 역할을 맡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으로 안방극장을 접수했는데요. 멜로 연기에서부터 액션까지 마스터한 연기자 B. 도망자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차량장에서는 넘치는 장난기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한다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도망자 플랜 B 필리핀 촬영 현장을 살짝 엿봤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최고급 리조트. 이곳에서 도망자 플랜 B 촬영이 진행됐는데요. 추노의 곽정환 감독과 천정일 작가, 그리고 비가 만나 화제를 모은 도망자 플랜 B. 어떤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지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추노와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도망자 플랜 B. 하지만 추노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화제를 모은 남자 배우들의 복근인데요. 곰짱 대표주자 B도 빠질 순 없겠죠. 환상적인 초콜릿 복근을 자랑하는 B. 상의를 벗는 것도 셀프 분장도 혼자서도 잘해내는데요. 하지만 천하의 B도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쑥스러운가 봅니다. 촬영이 시작되고 아름다운 외국의 여배우가 B를 더 돋보이게 하는데요. 단지 셔츠 한 장 입었을 뿐인데 CF의 한 장면을 연출하는 B. 하지만 촬영만 멈추면 쑥스러운지 한마디 던지는데요. 도망자 플랜 B에서 더 날렵하고 환상적인 몸매를 보여주고 있는 B. 실제로도 체중이 줄었다고 합니다. 아우 살이 빠져가지고 이만큼 남네요. 아 주먹이 들어가. 처음보다 진짜 많이 가졌어요. 도망자니까 달려야 되잖아요. 재미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다른 촬영 준비가 한창인 시간. 촬영 소품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즐거운 한대를 보내는데요.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여자 스태프들에 대한 배려도 눈길을 끕니다. 또다시 촬영이 시작되고 스탄트맨의 도움 없이 2층 난간에서도 구조 없이 뛰어내리며 화려한 액션 연기를 선보이는데요. 드라마 제목에 걸맞게 실제 촬영 현장에서 뛰고 또 뛰어야 했던 분. 멋진 액션으로 여심을 사로잡았는데요. 지금까지 달린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달려야 하는 도망자 플랜비의 배우들.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낼지 기대를 모읍니다. 와이스타 안지성입니다.